어! 문이 열었어! 어!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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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스러워 자 오늘 할 게임은 We were here이구요 2인 협동 게임 장르는 스릴 탈출 게임입니다 자 오늘 프리님과 두 명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의 컨셉은? 우리의 컨셉은? 오늘 컨셉은? 바로 커플이에요 제가 커플이예요 커플이예요 진짜 커플은 아니죠 어디 문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커플이 이렇게 산에 등반하러 갔나봐요 근데 넷이네 오빠 너무 추워 왜 이런데들 데려온거야 우리 기념일이잖아 좀 특별한 곳을 보내고 싶었어 벌어죽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저번 기념일이다가는 살아남질 못하겠구만? 아니야 이쪽 와봐 이쪽 이쪽이야 어! 나 이거 갖고 있거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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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가보자 어 밖은 너무 추워 어? 어? 어 누군가 있네요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납치한거죠 아 이렇게 게임을 시작을 하네 우린 여기 있었다 송아! 송아 어디야? 어디야? 난 무슨 방에 있는데? 나는 방도 아닌데 여기? 아 책이다 묻는걸 뭐 찾으라는데 잠시만 뭐야? 책을 펼 수가 없는데 송아! 어? 나 무전기 찾았어 무전 무전기 내 목소리 들려 아 아 잘 들리나 오바 아 잘 들리나 오바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송아 여기 어디야 어 어떻게 나가지? 여기 밖에 길이 있긴 한데 난 길이 없어 다 잠겨있어 오빠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 책에 무슨 문양들이 적혀있는데 문양들이 적혀있다고? 무슨 고양이랑 어? 어? 여기도 문양이 있는데? 무슨 문양인데? 무슨 문양인데? 막 O에 동그라미에 X가 쳐져있고 막 일자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M도 있고 어? 어? 여기 뭐가 있어 어떤거? between the eyes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 미간? 아 아 어 여기 눈 그림있어 벽에 이거랑 똑같은건가? 이거가 뭔데? 그냥 나는 나는 문양만 쭉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한 열 개 정도? 여기 총 아홉 줄인데 나는 어 다르네 어 어떻게 생겼는데? 일단 막 파란 눈 사이에 어 산이랑 삼지창이 있고 빨간 눈 초록 눈 사이에 삼지창이랑 동그라미에 선 세 개 구어져있고 아 송아 어? 문양을 누릴 수 있거든? 어 이거 그 너가 알려주는건가봐 나한테 어 어 잠깐만 첫번째 줄이 파란 눈이랑 파란 눈 사이에 산이랑 삼지창이 있고 산이랑 이게 설마 설마 이게 산은 아니겠지? 그래서 설마 산이 T모양이 있어 대문자 T모양 역시나 이거구만 어 뭐지 모르겠지만 총아 어? 오빠는 너의 상상력에 감탄했어 그리고 두번째 빨간 눈 초록 눈인데 그 사이에 삼지창이랑 삼지창이랑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선이 세 개 그어져 있어 이건가보다 그리고 세번째는 파란 눈이랑 초록 눈 사이에 이번엔 T자가 없는 산이랑 M이 있어 M 아 이거랑 M? 어 안 열리는데? 어 어 열렸어 어? 오빠 봤어? 이게 오빠야 뭐야 찍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명탐중 코난 책만 60권을 정독했다고 어 정말인가요? 어 정말이지 멋있어 어 여기도 문양이 또 있다 나는 다 문이 잠겨있어 오빠 문이 다 잠겨있어? 감금돼있어 나 여기에 이상한 동물이 있어 어 그림이 잠깐만 나 어디 문이 열린거 같애 나는 갇혔어 나 무슨 벽에 그림이 해골같은게 있어 해골? 근데 몸은 타조야 나도 난 몸이 원숭인데 그 머리가 공작새야 어? 그리고 등에 원숭이가 혓바닥에 내밀고 있어 야 거기 뭐냐 뭐야 그림에 문양 같은거 있어?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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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제목이 세 글자야 그 머리가 공작새고 어 등에 원숭이가 있고 등에 원숭이가 있어? 등에 원숭이 머리가 달려있어 머리가 두개야 머리가 두개라고? 머리가 두개야 그리고 손은 없고 다리만 있는데 다리만 있는데 원숭이 팔인거 같애 그리고 꼬리는 말꼬리 같고 청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한 동물이야 머리는 공작새인데 몸은 원숭이고 등에 무슨 혓바닥 같은거 있는데 어 등에 혓바닥 있어 어? 얜가? 얘는 일단 어 일단 어 약간 꼬여져있는 일자선에 꼬여져있는 일자선? 이거인가? 아래 화살표 두개가 합쳐져있어 꼬여져있는 일자선 이거인가? 꼬여있는 세로선에 어 아래 화살표 두개가 합쳐져있어 아래 화살표 이건가? 그 위에가 동그래? 어 위에가 밑에는 직사각형이고 위에는 반원인데 그 위에 어 어 그 위에 뻑큐가 오른쪽으로 쓰러져있어 어 뻑큐가 어 역시 너의 표현력은 대단해 역시 우리 송이야 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촛대야 세 개짜리 촛대? 아 야 우리 송이 이렇게 똑똑해요 아 아 알아봤어 한 번 나 안열려 아 안열려 송아 아니라고? 어 잠시만 열린건가? 잠시만 오빠의 문제일수도 있어 이건 이건 아니고 잠깐만 내가 지금 아 촛대가 두개구나 내가 두개야 더보야 어 아니 오빠한테 바보라니 아니 우리 시청자가 그러잖아 오빠는 여친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 항상 널 믿는거 알지? 어 아 오빠 긴급한 상황이 이렇게 된다 아니야 나는 내가 죽더라도 너말을 믿어 진짜야 역시 역시 우리 송이였어 열렸어 열렸어? 어 뭔가 음악이 평화로워졌다 송아 송아 난 망했어 왜? 입구가 물에 잠겼어 뭐? 어 여기 열렸다 안열려 누가 있어 송아 송아 물이 차오르는 것 같거든 물이 차오른다고? 그린이래 그린 초록색 송아 그린? 송아 잠시만 송아 어? 내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응 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 어 여기 물이다 송아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송아 어 밸브가 있어 여기에 송아 초록색이야 근데 초록색 밸브는 없는걸? 즐겁고 송아 어 오빤 오빤 이제 갈 것 같아 송아 빨리 빨리 파란색이랑 노란색 흡치면 초록색 아니야? 뭐든 어 왜? 어떻게 됐어 아 우리 송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송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맞아 역시 맞아맞아 맞나봐 물이 내려갔어 어 어쩌라는데 여기 밸브가 파랑이랑 빨강 노랑 3개였거든 누르고? 지금 있니? 어 지금 우리 송이가 영어를 잘하지? 그럼 음 브링다운 브링다운 더 규딩 라이트 어? 브링다운 뭘? 더 규딩 라이트? 규딩이 뭐야 오빠 하하하하 가.. 과 딩? 가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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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딩 라이트 가이딩 라이트야 어? 가이딩 라이트? 처음부터 뭐라고? 완벽해 브링다운 내가 이제 외국에 살다 온 거 알지 오빠 어 아 그래? 몰라 속상하시리네 브링다운 더 가이딩 라이트 브링다운 더 더 가이딩 라이트 아니야? 가이딩 라이트 가이딩 라이트 하하하하 발음이 중요해 하하하하 구.. 구딩은 싫어하냐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난 오빠는 알지? 그 오빠 그 국어문학 가는 거 음 오빠 영어 안 좋아해 문과야? 문과야 오빠 아 근데 문과는 영어도 잘 해야돼 역시 근데 오빠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사람은 그 길을 인도해주는 불 있지 오빠 길을 인도해주는 불? 어 하하 오빠 감았어 그거를 가져오래 여기에 수많은 횃불이 있거든? 수많은 횃불이 있어? 어 와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가 있어? 와 누구 있어 여기 누구야? 몰라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방금 지나갔거든? 어? 오빠 나 지도 발견했어 지도? 어 지도 지도 위치를 말해줘야 어 설마 내 지도야 그게? 내 지도인가? 근데 내가 있는데랑은 구조가 약간 다른거 같은데 오빠가 있는 곳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 그럼 이건가보다 굉장히 넓어요 진짜 잠깐만 이게 어떤거는 파란색이 색칠이 안되있고 어떤건 막혀있거든? 어떤건 X표시되있고 잠시만 오빠의 흰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게 문 색깔 말하는거 같거든? 어 나 흰색이랑 파란색은 찾았는데 반대편 한번 가볼게 아 여기 파란색 아 송아 송아 파란색 문이 파란색 색깔이 두개씩 있지 않니? 어 맞아 색칠 된거랑 안된거 아 이게 레버를 하나 내리면은 문이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닫히고 하나는 열리는거 같애 아 지금 한쪽이 열렸거든? 나 왼쪽으로 가고있어 왼쪽 왼쪽 파란색 문 시작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파란색 문이 나가는 길인데? 다 망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스샷을 찍어놨어 스샷 아아 우리 송아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아아 오빠한테 텔레파시로 한번 보내줄래? 우리 텔레파시가 통할거라 믹 어 우리 텔레파시로 보냈어? 잠깐만 응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커플이 아닌 분들은 모를수도 있는데 이 커플인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가 있다는걸 그러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짜잔 보냈어 텔레파시 어 어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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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보여 보여 어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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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렇게 생겼네 오케오케 그니까 아 X 표시된 곳이 백인가 봐 송아 아아 그래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텔레파시인데 아아 아니 그게 우리의 사랑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의 1080p 어 어 거의 화질이 진짜 아 블루레이 어 블루레이 거의 아 블루레이 진짜 바로 나왔어? 어 체크포인트를 치고 어 나왔대네 어 오빠 왜? 오빠 밖에 나왔거든 아예 밖이야 눈 내려있는데? 체스 있어 체스 체스 있고 체스 있고 체스? 여기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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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 있고 석상 같은 거 있고 석상 근데 파워는 언제 올려도 영상이 재생하고 싶은데 파워? 나 찾아볼게 잠시만 이건가? 아 여깄다 여깄다 파워 구독 감사합니다 파워 찾았어? 응 찾았어 찾았어 올렸어 파워 올렸어 올렸어 근데 왜 안 믿어 어 됐어 됐어? 응 송아 송아 어? 뭐야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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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야 돼 송아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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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야 돼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송아 어 뭐 뭐 뭘 알려줘야 돼 오빠 추워 죽어 뭐 뭘 알려줘야 돼 지금 체스가 있거든 체스 어 나도 체스봤어 영상 체스밖에 없어 아 아 야 움직여줘 움직여줘 체스가 움직여줘 어 체스 움직여 아니 체스가 움직여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오빠가 잠깐만 오빠 죽는다니까 네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째 몇 칸 앞으로 몇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그리고 그 마주 보던 검은 색깔 폰도 두 칸 밑으로 어 앞으로 두 칸 야 오빠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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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 다음에 비숍 오른쪽에 있는 흰 색깔 비숍이 비숍이 세 번째 세 칸 세 칸? 세 번째 칸인데 네 번째 줄로 가 세 번째 칸인데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인데 네 번째 줄 오케오케오케오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니까 백이 밑에 있고 흙이 위에 있다고 봤을 때 어 두 번째 흑색 폰이 두 번째 흑색 폰이 두 번째 흑색 폰이 내려와 한 한 칸 두 칸 알죠?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말다니 이게 영상이라 아 말이 안 된다니 송아 오빠 죽는다고 한 번 내려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 내려온 폰 뒤에 있던 나이트가 어? 검은색이 두 번 움직여? 흰색 흰색 어.. 잠깐 아니 송아 오빠 죽일 셈이야 하하하하 오빠 죽일 셈이야 빨리 또 좋은 남자 만나고 혹시 너는 살아남길 바래 세 번째 칸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너가 죽인 거다 마찬가지야 죽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일단 마지막 장면은 텔레팟이로 보낼게 마지막 장면은 텔레파시로 보낸다고? 어 텔레파시 왔어 어 왔어? 텔레파시 왔어 흰색 비쇼 흰색 퀸 제발요 보이지가 않아요 텔레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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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어! 했어! 오빠! 했어? 노래가 달라졌어 텔레파시가 없겠어 오빠 살았어 오빠 죽을 뻔했어 텔레파시 우리 송이도 꼭 죽게 해달라고 빌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뭐라고? 이거 모양이 5개가 있어 어 근데 내가 이거 많이 봤는데 어 이거 밟으면 죽거든? 어? 모양 5개만 진작하는게 있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게 오빠가 캐치마인드 10년 한거 알지? 혹시 고양이 학교 향수 그 다음에 사람이 으쌰 이거랑 좋담배 아니야? 도대체 오빠는 너의 그 설명방법을 이해를 못하겠어 오빠가 캐치마인드 알았잖아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어떤 모양이 있는지 일단 첫번째가 고양이야 고양이야 역시 우리 둘은 닮은게 많아 첫번째 고양이야 고양이 밑에 일자가 있어 어 그리고 두번째가 이제 A랑 되게 닮았어 장군님이야 두번째 저희 장군님 아 이순신 장군님 아 우리 장군님이 여기 있으시네 어 장군님의 투구 세번째 종이야 종 저게 종이야? 아 링깅동 오키오키오키오키 어 그 다음에 네번째 으쌰 근데 다리가 세개야 남자야 남자가 으쌰하고 있어 남자가 으쌰하고 있고 아 근데 가운데 다리가 양다리랑 길이가 같은데 그게 외국이어서 그래 여기가 아 외국이어서 그래 아 외국 게임이라서 그리고 다섯번째가 다섯번째는 집인데 어 집이 있는데 와아 이러고 있어 어 톡 어? 난 그냥 초록색의 그 문양이 써져있는데 성아 응? 오빠 불사신인거 같애 왜? 오빠 믿어? 뭐라고? 오빠 믿어? 오빠 불사신인거 같애 한번 믿어볼래? 그..그..그래 불사신이라고? 내가 오빠가 이과잖아 수학 잘하는거 알지 어 아까 문과했던거 같애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전향했어 어 지금 내 앞에 5x5로 25개의 정사각형이 지금 돼있어 어 그러면 내가 이과적인 방법으로 일단 여기를 한번 풀어볼게 힌트가 없는거 같으니까 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딩동댕동 죽었어 오빠 잠시만 깼어 역시 이과야 뭐야 어 뭐야 문 열렸어 지금 진행됐어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뭐야 오빠 무슨 성 보이고 왕관 왕관 보이고 어 그리고 사람 세명이 날뛰고 있어 클럽인가 봐 어 어 어 어 난 극장인데 그리고 왕국 그 왕관이 있고 그 왕관이 있고 극장이라고? 뭐야 뒤에 누가 있어 너 지금 바람피는거야? 잠깐만 여기서 뭐라고 말해 너 지금 바람피는거냐고 그 남자 누구야? 어 아니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괴물같애 이제 괴물이랑도 바람을 펴? 아니 잠깐만 이거 뭐라고 말해 잠깐만 잠깐만 옛날 옛날에 성이 있었대 옛날 옛날에 성이 있었다고? 어 옛날 옛날에 성에 사람들 어 잠깐만 근데 얘 약간 모양이 변한거 같은데 모양이 모양이 변해? 어 쟤 요기 이상한 레버가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 응 변하는거 있어? 어 성만 생겼어 성문이 생겼어? 성문이 생겼어? 어 내가 세번째꺼 돌려볼게 뭐 생겨? 어? 왕이야 두번째가 성 세번째가 왕 네번째꺼 돌려볼게 이거는? 여왕 여왕 요거는? 왕 왕인거 같은데 칼들고 있어 왕이 두명이야? 어 근데 피투성이야 웃고있어 어 피투성이 왕 여섯번째꺼 어 시종들? 광대랑 어 뭐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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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빨리해봐 누가 나 쫓아 쫓아온다고? 뭐 그러는거 같은데 내가 그니까 밖에서 그렇게 어? 이쁘게 입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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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짱 무서워 잠만 일단 어 계속 일단 옛날 옛날에 성에 사람들이 있었던거 같애 사람들이 옛날 옛날에 성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아까 아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던게 몇번이 몇번이었지? 뭐야 하하하 거기 방 사람들이 기록 안해줬어? 사람들이 기록해줬어 빨리 빨리 어떻게해봐 지금 이러면 없어져? 반대로 돌리면 어 그리고 아까 영어로 뭐라 했다고?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어 캐슬 성이 있었는데 성이 있었는데 어어 잠깐만 쫓아 빨리해봐 어떻게 성이 있어 시트를 말해줘야지 성이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대 성이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다고? 어 아니 두번 두번째가 성이었고 3,4,5,6 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세번째랑 육번을 하면 될 것 같다는데 사람들이 세번째랑 세번째랑 세번째는 왕인데? 어때? 그리고 이건 내려야되나? 아 됐다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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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어? 이게 오빠야 씹혔어? 어 그리고 왕이 있었고 그의 부인이 있었대 왕과 왕비지 왕과 왕비? 왕과 왕비 아 오케이 그러면 육번은 돌리고 왕과 왕비면 아까 4번이 왕비였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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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오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빨라 왕 나왔어? 어 나 죽을 것 같아 왕비 나왔어? 나 죽을 것 같아 왕비 나왔어? 괜찮아? 송아? 아니 송아 너 도와줘 내가 탈출하지 죽자라도 신트는 말해 송아 다까지 죽을 수 없어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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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송송 아직 이걸로는 안 돼 왕과 왕비로는 안 돼 성 나왔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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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행복했고 모두 좋았대 모두 행복했고 모두 좋았다고? 옹 어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헸흐흐흐흐흐흐흐흐흕 안돼 송아 죽으면 안돼. 아직 죽으면 안돼. 나 탈출 못했어. 너가 필요해. 죽을 것 같애. 이번에 한 번 더 오면 나 죽을 것 같은데. 화면 아파. 됐어 됐어. 맞아 맞아. 어.. 왕이 모두를 죽이기 전까지 왕이 누굴 죽였나봐. 왕이 누굴 죽였다고? 어.. 잠깐만 잘 어떻게 내려왔어. 왕이 누굴 죽였으면 2번이랑 왕이 다 죽여버렸나봐. 얘를 빼고. 왕이 누굴 죽였다고? 아니 누가 아니고 다 죽였대. 다 죽였다고? 어. 얘가 나가겠지. 살인마. 얘 죽이지. 나왔어? 그 살인마? 어.. 그런 것 같애. 큰일 들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뒤에서 보고 있어서 그림은 안보여. 안돼? 어.. 아니 다 죽여버렸으니까 사람은 없어야되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들어가? 이러면 들어가? 성문이 들어가는데? 성문이 들어가 안되는데? 성문이 들어가 안되는데? 사람을 제거해버려 사람들. 사람들 제거하라고? 어. 어. 어? 어디 앞에까지 왔어. 나, 나, 나 죽을 것 같은데? 안되는데? 아. 얘랑. 형.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사람들이. 6번 빼야될 것 같애. 6번 뺐는데? 칼이랑 성 빼고 다 빼라는데? 칼이랑 성 빼고 다 빼라고? 안돼! 다 뺐는데.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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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큼 살아야되는데?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죽을 것 같애. 됐어? 어, 어. 됐어. 됐어. 어. 어. 다행이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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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지막. 뭐야? 안돼! 너가 죽을 바에. 오빠도 같이 죽일게. 됐다. 어. 이제 뭐야? 어. 왕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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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성이 가운데 서있었고. 슬퍼 보였대. 왕이 피투성이 가운데 슬. 옌가보다. 서있었고. 다른 애들 다 들어갔어? 성이랑 다? 어. 왕만 나왔어 지금? 좀 왕만 있어. 어. 피투성이. 피투성이. 저건가? 블러드 라이트? 됐어? 꺼졌는데? 뭐가 꺼져? 어? 아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속아! 어. 으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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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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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와바. 우리 만났어요. 이거 메이 아니야? 메이? 하핳 뚝뚱 메이가 왔어요 안녕하시죠 와아 뚝 같다 안녕하세요 뚝뚱 메이가 왔어요 크으으 안녕하시죠 송이클라스 아 그럼 우리 이제 일로 나가면 아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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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오빠만 봐 오빠만 봐 오빠만 봐 송아 오빠만 봐 어 어 오빠보고 오빠봐봐 여기서 일자로 어 일자로 아 나일 봐 나일 봐 어 어 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뒤로 좀 갔으면 좋겠어 사이좋게 뒤로? 그냥 뒷걸음을 쳐 뒷걸음을? 어 뒷걸음을 아 좋아좋아 아유 어 문이 열려 아니 아니 바보야 아니 저거 송이야 송이야 어 어 다시 다시 어 어 뒷걸음을 쳐 계속 뒤로 뒤로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오빠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 계속 뒤로 계속 뒤로 어 이게 이제 오빠가 봤거든 페이스북에서 벽치기라는 건데 벽까지 가야돼 이렇게 어 벽까지? 아니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시 오빠한테 와봐 오빠 요 앞까지 요 앞까지 요 앞까지 어 문이 Ö 그치? 어 설마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걸 설마 여기 올라가면 문이 열린다는 그런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 성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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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괜찮은 잠깐만 너의 마음 너의 마음 잘 알았어 너가 오빠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줄 몰랐어 난 어떻게 살았어? 뭐라고? 오빠라도 살으라고? 알았어 오빠라도 살게 너의 희생 잊지 않을거야 너 대신 행복해질게 즐거웠어! 고마워 이렇게 여자친구의 따뜻한 희생으로 남자는 살게됩니다